청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천부터 모든 도민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껍둥이가 한번 인사드릴까? 인사하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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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놈은 역시 박스를 먹고 산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자 오늘 여기 계산군에 좋은 자리 왔으니까 무슨 말을 할까?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? 첫째 요즘 코로나 인구로 힘들어들 하시는데 건강들 하시라고요 그리고요? 어릴적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어릴적 이야기? 어떤 이야기인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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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아 나도 얘기 좀 해야지 아이치아 그냥 웃으려는 안전하네 아이치아 얘기 좀 웃어야지 아이치아 저기요 아 제가 아까 워컬리 한잔을 뱉다가 어 생각이 났는데요 어? 어? 그런데? 어릴때 아이치아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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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apat 네 아이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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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이치아 아이치아 아이쿠! 아이쿠! 주장자가 활롱해졌어요. 아이쿠! 괜찮지? 우리 어떻게 했어? 아휴! 그래서 수업으로 가서 눈을 타가지고 갖다 주셨지 아휴!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잔을 쫙쫙쫙쫙 따라서 뭐 드시더니 허허! 이 양조장 승가씨 보냈네 어째 승가씨 이랬자 아휴!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해 줬지 아이고 참 그랬겠구나 그래서 혼났겠다 그치?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하시는 올라가시는 어 어허 내가 저게 하던 짓을 우리 선비녀석이 똑같이 하네 아이고 지혜이 손짓으로 보니 선비녀석까지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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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똑같아 똑같아 구전과정이야 아이고 이 놀이 날라야 아랫 놀이 날라야 내가 못가니 찼어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근데 네가 오늘 목적이 있잖아 아이고 목적 아 그렇지요 최상북을 하면 아이고 자랑할 것이 엄청 많다 자랑할 것이 많대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하려고 적색 고기 독특물 인하여 또 경치 좋아 응 어디를 가던지 다 구경거리여 응 그리고 최상북은 진짜 진짜 추운 것들이 많이 흩어져요 뭐 어떤 것들이 흩어져요 어휴 적재 요즘 살아되고 있는 최상북 뭐 서류 좋죠 아 어린데 추운 아휴 이 거냉지여서 아주 아주 고소하고요 아휴 아주 아주 이랑이 오래 두고 먹어도 다리없어요 아 오래 두고 먹어도 다리없어 맞아 그리고 아휴 젤랑도 나쁘다 계속 살아두시고 여러가지 있어 그런 거 있어야 다리없는 그냥 가시게 뭐 아 차량을 사가지고 가시고 외학을 하시고 대화하셨으니까 대학 사록 수시도 꼭 두시고 가세요 여러가지 홍보하시고 진짜 많지 나 오늘은 여기서 술이 있어요 하셨지요 하셨지요 어휴 건강들 하시고 어 다시 굳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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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